이거 맞을 거예요 헤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군 오케이 헛 세러블리야 제가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영감 왜 불러? 이틀에 뛰어놀던 평화의 인상을 보았어 봤지 어째서 이놈이 늙어갖고 말해 못 보실려고 한 눈 먹어버렸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왜 영감 내려놓은 얼룩이 원소를 보았나 아 맞아 어째서 진정집어 바람이 창가들 미쳐내줬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해 영감 영감 왜 불러? 사랑채 비워주고 십만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학간 사랑채 은행에 저 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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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배불러 야 몸소판 고군련던 창길을 두자고 왔었나 왔었죠 모레나 자기는 그만두고 태권도 배우러 간대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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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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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시골 영감보다 못하겠군 하하하하